오늘 완전 압박했다 오늘도 요건 잘 맞으니 ¡Hola chicos! y bienvenidos a un nuevo vídeo en nuestro canal de pareja el día de hoy estamos en óhara que es un pueblito muy bonito aquí en Kyoto y ahorita vamos camino a un café hoy vamos a pasar aquí el día hay unos templos muy bonitos y también es temporada de Hortencias entonces también hay muchas flores sí, con un cielo azul 이 시즌은 바이러스와 우리 딸의 가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 가사에서 이 가사는 고소한 곳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많은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우리 딸과 그 가사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우리 딸과 그 가사에 대해 너무 좋습니다 이 가사는 우리 딸과 그 가사에 대해 굉장히 좋은 가사입니다 여기가 너무 착하고 깔끔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미래에 가족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가족이랑 계속 같이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비즈니스? 네 카페도 괜찮고 다른 것도 괜찮지만 그냥 가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따니아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애기도 정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이렇게 하자 오케이 만약에 애기가 우리 생기면 그냥 이런 시골에서 편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너는 어때? 우리 거 그냥 그런... 그런 덕지인데 시골 쪽에서 그냥 사는 것도 난 너무 좋아해 가족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애기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런 경험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자영이랑 오늘 왜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비가 고소한 이 음식을 봐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을 먹는거야? 와우 일본인이 됐다 이제 와우 샐러드 아니에요? 아 진짜? 와우 진짜 일본인이 됐다? 하모 아몬이지 이런 야채가 이 지역에서 만든 야채인 것 같아 오오 너무 진솔해서 맛있어 레몬케이크 추가 타이가 먹고 싶다고 한거야 타이가 먹고 싶다고 한거야 혹시 아직 레올라 이제 타이가 먹고 싶다고 한거야 타이가 먹고 싶다고 한거야 타이가 먹고 싶다고 한거야 하지만 이 김밥은 저의 그는 칼국으로 예수님이 바다 여러분 이제 타이가 먹고 싶다고 하려고 이제 타이가 먹고 싶다고 이제 타이가 먹고 싶다고 지금 이가 먹고 싶다고 너무 힘들어 이제 거의 일 년 동안 그냥 집에만 있잖아 그래서 많이 재력이 떨어진 것 같대 근데 이런 나무들 보면 너무 좋아요 일본 여름 풍경은 딱 지브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 나잖아 너무 좋아 오케이 보여줄게요 2개 2개 좀 시장 원장님이 여전히 떠들던가 carnival에 이럴 너무 멋지다 맨 Bird Housing 봄의 아름다운 장소 일본 장소에서 매우 멋지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정말 맛있어 와우, 아름다워 여기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애기에 대한 질문 같은 거 많이 받잖아 그냥 애기는 언제 만들어요? 아니면 애기 몇 명 필요해요? 이런 질문도 받잖아 근데 사실 애기에 대한 질문 같은 거는 우리도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애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얼굴 나올까? 너무 궁금하니까 그거는 너무 괜찮은데 근데 사실 어떤 분이 똑같이 그냥 애기는 언제 만들어요? 왜 안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엄청 충격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애기 안 만들어요? 그냥 만들면 그냥 유튜브에 나오면 사람도 많이 볼 거고 그냥 또 많이 돈 벌 수 있잖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렇지? 그냥 만들면 더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애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진짜 저희한테는 진짜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해본 적 없어서 그런 생각?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애기가 생기면 뭔가 이런 예쁜 데 가서 그냥 세면으로 같이 그냥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뭔가 이렇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너무 예쁜 거 같아서요 네 그렇죠? 카페 아까 그 카페 진짜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아이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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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os y yo quería venir a este templo porque es temporada de hortensias aunque creo que me adelanté por unos días porque apenas empezaron a florecer pero es una flor que se da mucho en el verano japonés y es súper bonita vean apenas empiezan a florecer las hortensias pero qué bonito tienen color verde color azul cool encontramos una pequeña casita de manera para descansar y somos las únicas personas aquí murikiri yeah 근데 멕키스코에는 그 애기들한테 그 치키는 바구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흔한 건 뭐예요?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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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축구 못 받았어 나는 그냥 피아노 좋아 아 피아노 학원? 맥힐 거에서 보통 애기들은 뭐 해요? 우리나라에 보통 수영 수영? 수영 그리고 서커? 축구 학원 있어 나는 그냥 그림 이런 학원 다니고 있었고 비슷하다 일본에서 그리고 나는 재즈 춤 수업 아 댄스 네 잘 못했어 비슷하다 일본이랑 우리나라도 나도 피아노랑 수영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피아노 좋아? 우리 띠나? 마요인? 나는 피아노 좋아서 너 피아노 좋아 내가 가르치는거야 네 무료 학원 그치? 네 수영 내가 할게 수영 내가 할게 쪼간도 할 디나 이렇게 무섭지 않아 도어 나우 안돼 우리 디나 어떡해 우리 베이비 너 아니야 나는 부드럽게 할게 디나 할 수 있어 화이팅 나 우리 할아버지에게 배웠어 수영? 네 일요일마다 할아버지랑 가고 있었어 무서워서 근데 재미있었어 할아버지 안녕 우리 할아버지 우리 비디오를 봐 알고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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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너는 어렸을 때 어떤 애기였어? 내가? 응 궁금한거 많았어? 부모님 말 잘 들었어? 응 그래? 아 사실 반반 반반 잘 들어 근데 부모님 모르는 데에서 조금 해봐 근데 부모님 몰라 뭔가 이 정도로 그냥 엄청 안전하게 했어 네 나는 부모님 말 안 듣고 있었어 아 진짜? 항상 반대하고 있었어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하면 안되냐 그러면 이런 말 뚫으면 또 하고 좋지 응 네 아마 우리 부모님한테 힘들었어 맞아 맞아 우리 부모님한테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재밌었어 그래서 내가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templo tan bonito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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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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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원인은? 가야토가 드릴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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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고 잘했어 여러분, 이거 다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의 영상이 너무 즐거워집니다 이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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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가가 되었고 이 영상은 제공에 대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제공에 대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